1. 그림과 같은 외팔보에 대한 전달력 선도는 1번 2. 다음과 같이 집중하중과 등분포하중을 받는 보의 중앙점시에서의 처짐의 크기는 약 몇 mm인가? 단, 굽힘 강성 이하이는 10mm2이다. 1. 13.3 3. 단면 치수에 비해 길이가 큰 길이 A인 기둥 AB가 그림과 같이 한쪽 끝 A에서 고정되고 B의 도심에 작용하는 압축하중 P를 받을 때 오일러식에 의한 임계하중은 1번 4. 집중 모멘트 M을 받고 있는 길이 1m인 외팔보에 최대 처침량을 1cm로 제한하려면 최대 집중 모멘트 M은 몇 nm인가? 는 235gpa이다. 4. 39166 5. 다음 중 응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인장시험 도중 하중을 제거하여 응력이 0이 되면 변형률도 항상 0이 된다. 6. 그림과 같이 길이 리터인 단순 지지된 보 위를 하중 W가 이동하고 있다. 최대 굽힌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위치 X는 4. 위터 2 7. 공칭 능력과 지능력 사이의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T는 진변형률이다. 2. 시그마 T 시그마 N 8.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다 능력은 약 몇 kPa인가? 4. 1170 9. 그림과 같이 직경이 D인 원형 단명에서 밑변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2. 10. 직경이 2cm인 원통형 막대의 2kN의 인장하중이 작용하여 균일하게 신장되었을 때 단면적의 감소량은 약 몇 cm인가? 2. 0.0004 12. 그림과 같이 스트레인 로제트를 60도로 배열한 경우 각 스트레인 게이지에 나타나는 스트레인 양으로부터 구해지는 전단 변형률 Rxy는? 2. 12.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보에서 최대 굽힌 모멘트와 최대 처침으로 맞는 것은? 1. 13. 지름 10cm, 길이 1.5m의 둥근 막대의 1단을 고정하고 자유단을 10도 비틀었다고 하면 막대에 생기는 최대 전다 능력은 약 몇 mPa인가? 3. 49 14. 그림과 같이 변의 길이가 B인 정방형 물체를 P인 힘으로 당겨서 C축 주위로 회전시키고자 한다. 물체의 무게가 200인이면 회전시킬 수 있는 최소의 흰피와 경사각 A로 오른 것은? 3. 알파 45도, P는 50초엔 15. 그림과 같이 A, B의 원형 단면봉은 길이가 같고 지름이 다르며 양단에서 같은 압축하중 P를 받고 있다. 응력은 각 단면에서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할 때 저장되는 탄성 변형 에너지 B UBUA는 얼마가 되겠는가? 2. 5-18 16. 단면의 면적이 5.0mm인 강봉이 그림과 같은 힘을 받을 때 강봉의 변형량은 몇 mm인가? 2. 1.275 17. 양단이 고정된 직경 40mm이며 길이가 6m인 중실축에서 그림과 같이 비틀림 모멘트 0.75 KNM이 작용할 때 모멘트 작용점에서의 비틀림각을 구하면 약 몇 네드인가? 1. 세타 0.052 18. 그림과 같이 한쪽 끝을 지지하고 다른 쪽을 고정한 보의 단면을 직경 10cm의 원형으로 하고 보의 길이 2m의 중앙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다. 재료의 허용 굽힘 능력을 8MP로 하면 몇 엔의 집중하중을 가할 수 있는가? 1. 2,510 19. 그림과 같은 치차 전동 장치에서 A치차로부터 D치차로 동력을 전달한다. B와 C치차의 피치원의 직경의 B는 DBDC는 1월 8일 때 두 축의 최대 전단 능력을 갖게 하는 직경의 BD2D1은 얼마인가? 3. 2. 20 지름이 1.5m인 두께가 얇은 원통용기에 1.6MP의 압력을 갖는 가스를 넣으려고 한다. 필요한 벽 두께는 최소 몇 cm인가? 3. 1.5 22. 증기터빈에서 증기의 상태변화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3. 가역 단열 변화 22. 고열원 500도씨와 저열원 35도씨 사이에 열기관을 설치하였을 때 사이클당 10mj의 공급연량에 대해서 7mj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은? 4. 타당하지 않음 23. 유리창을 통해 실내에서 실외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이때의 열전달율은 얼마인가? 3. 1500W 24. 300K에서 400K까지의 온도 구간에서 공기의 평균 정적 비열은 0.721kjkg이다. 이 온도 범위에서 공기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3. 72.1kjkg 25. T는 20도씨, P는 100k파의 공기 1kg를 정압과정으로 가열 팽창시켜 최적을 5배로 할 때 몇 도의 온도 상승이 필요한가? 1. 1172도씨 26. 이상 냉동사이클에서 응축기 온도가 40도씨, 증발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이면 성능 개수는? 1. 5.26 27. 완전 단열된 축전지를 전압 12V, 전류 3A로 1시간 동안 충전한다. 축전지를 시스템으로 삼아 1시간 동안 행한 1과 열은 약 얼마인가? 3. 1. 129.6kj, 10.0kj 28. 다음 과정 중 카르노사이클에 포함되는 것은? 2. 가역등온 과정 29. 대기압력이 0.099mPa일 때 용기 내 기체의 게이지 압력이 1mPa이었다. 기체의 절대 압력은 몇 mPa인가? 2. 1.095 31kg의 공기가 100도씨를 유지하면서 가역등온 팽창하여 외부의 500kj에 일을 하였다. 엔트로피는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 3. 1.340kjk 31. 800도씨의 고열원과 200도씨의 저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 사이클의 최대 효율은 얼마인가? 3. 0.56 32. 다음 중 가용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4. 100도씨의 포화수진기 33. 압력 P1 및 P2 사이에서 작용하는 카르노 공기냉동기의 성능 개수는 약 얼마인가? 3. 4.57 34. 랭킨 사이클의 각점에서 엔탈피가와 같을 때 사이클의 이론 열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4. 26. 35. 실린더 내부의 기체를 일종의 시스템으로 가정한다. 초기 압력이 150kPa이며 최적은 0.05m3이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의 최적을 0.2m3까지 증가시킬 때 시스템이 한 일은? 3. 7.5kj 36. 30도씨에서 비 최적이 0.001m3kg인 물을 100k파의 압력에서 800k파의 압력으로 압력한다. 비 최적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 펌프가 하는 일은? 3. 700jkg 37. 물 2L를 1kw의 전열기로 20도씨로부터 100도씨까지 가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 22분 3초 38. 온도 20도씨에 공기 5kg을 정적 과정으로 상태 변화시켜 엔트로피가 3kjk 증가했다. 이때 변화 후 온도는 몇 k인가? 1. 674 39. 다음 중 이상기체에 대한 성질로 맞는 것은? 4. 근사적으로 일반기체상수 값진 8.31 jmolk이다. 40. 냉동기 냉매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2. 증발열이 적고 진기에 비체적이 클 것. 41. 다음 중 비압축성 유동에 해당하는 것은? 3. U는 XT 플러스 E와 E, U는 X3YT. 42. 석유를 매분 150L의 비율로 내경 90mm인 파이프를 통하여 25m 떨어진 곳으로 수송할 때 관내의 평균 유속은 약 몇 미터 매초인가? 1. 0.4 43. 비토정압관을 이용하여 흐르는 물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액주계에는 비중 13.6인 수온이 들어있고 액주계에서 수온의 높이 차이가 28cm일 때 흐르는 물의 속도는 약 몇 미터 매초인가? 1. 7.98 44. 스토크스 플로우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저속 유동 45. 바다 속에서 속도 9km 매시간로 운항하는 잠수함이 직경이 280mm인 구형의 음파탐지기를 끌면서 움직일 때 음파탐지기에 작용하는 항력을 풍동실험을 통해 예측하려고 한다. 풍동실험에서 레이놀즈 수는 얼마로 맞추어야 하는가? 1. 5.0 곱하기 105 46. 다음 중 에너지의 차원을 옳게 표시한 것은? 3. ML2T-2 47. 비누방울의 반지름이 R. 외부압력이 PO이다. 비누막의 두께를 무시하면 비누방울의 내부압력 B는 얼마인가? 1. 48. 국소 대기압이 2ATM이라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높은 압력은? 3. 115kPa 49. 유체 유동 속에 잠겨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양력은? 3. 접근속도의 직각 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동력학적 유체의 성분이다. 50. 어떤 호수의 최대 깊이는 100m이고 평균 대기압은 93k파이다. 이 호수의 최대 깊이에서의 절대 압력은 몇 k파인가? 2. 1073 52. 아주 긴 수평 원관 내의 물이 층위로 흐르고 있을 때 평균속도가 10mm라면 최대속도는 몇 mm인가? 3. 20 52. 그림과 같은 피스톤 운동에서 유날유의 동정성 개수가 3x20-5m2s 비중량이 9028mm3 피스톤의 평균속도를 6m매초라 할 때 마찰에 의해 소비되는 동력은 양몇 kW인가? 2. 1.4 53. 안지름이 1cm인 바이프의 물이 평균속도 15cm매초로 흐를 때 관마찰 개수는 얼마 정도인가? 2. 0.043 54. 다음과 같이 갑자기 확대된 관에서 생기는 손실수들은? 3. 55. 점성효과가 무시되고 탱크가 크다고 하면 비중이 1.2인 유체 위에 깊이 2m로 물이 채워져 있을 때 그림과 같이 직경 10cm의 탱크축으로부터 나오는 유체의 평균속도는 약 몇 m매초인가? 3. 7.2 56.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가 그림과 같이 작은 구멍을 향해 쇠기 모양의 벽면 사이를 흐른다. 이 유동을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속도 포텐셜이 다시 이에 은하일 때 작은 구멍으로 흐르는 단위 깊이 당체적 유량은 몇 m2s인가? 3. 파이삼 57. 그림과 같이 물속에 수직으로 잠겨있는 삼각형 판재 ABC의 한쪽 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3. 58. 유연학차가 100m인 댐의 유량이 10m3s2 때 효율 90%인 수력터빈의 출력은 약 몇 mw인가? 1. 8.83 59.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두 물체가 동일 액체 내에서 운동할 때 물체 둘레를 흐르는 유체가 역학적으로 상사를 이루려면 다음 중 무엇이 같아야 하는가? 4. 레이놀지수 60. 그림과 같이 노즐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분사되는 물의 분류와 무게 600n의 추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분류속도 부위는 약 몇 m매초인가? 2. 8.7 61. 크로미 특수강의 재질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2. 내식성을 증가 62. PC 평형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철강의 기본 조직이 아닌 것은? 4. 마텐자이트 63. 일반적으로 금속의 가공성이 가장 좋은 격자는? 3. 면심입방격자 64. 압연용 롤 분쇄기롤 철도 차량 등 내마멸성이 필요한 기계 부품에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주철은? 1. 칠드 주철 65. 시계나 정리계측기 등에 사용되는 스프링을 만드는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엘린바 66. 탄소강에 함유된 인의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4. 상온취성의 원인이 된다 67. 초경합금 공구강을 구성하는 탄화물이 아닌 것은? 4. P3C 68. 상온에서 탄소강의 현미경 조직으로 탄소가 약 0.8%인 강의 조직은? 2. 펄라이트 69. 특수강에서 특수원소를 첨가하는 이유로 적당치 않은 것은? 1. 임계 냉각 속도를 크게 하려고 70. 다음 중 인청동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연성이 좋다 71. 유압 시스템의 배관계통과 시스템 구성에 사용되는 유압기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유압기계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설비의 운전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 하는 작업은? 2. 플러싱 72.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로드가 부하를 미는 힘이 50km 피스톤 속도가 3.8m매분인 경우 실린더 내경이 8cm이라면 소요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2. 3.17 73. 자중에 의한 낙하, 운동 물체의 관성에 의한 액취에이터의 자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합을 생기게 하고 다른 방향의 흐름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한 벨브는? 1. 카운터 밸런스 벨브 74. 유압작동류의 구비조건으로 부적당한 것은? 2. 큰 점도를 가질 것 75. 다음 중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압력을 생성할 수 있는 펌프는? 4. 피스톤 펌프 76. 그림과 같은 유압기호의 명칭은? 2. 정용량형 펌프모터 77. 다음 중 점성 개수의 차원으로 오른 것은? 1. ml-1t-1 78. 그림과 같이 액취에이터의 공급적 관로 내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흐로는? 2. 미터인 회로 79. 다음 유압회로는 어떤 회로에 속하는가? 3. 로크회로 80. 주로 오일탱크 안에서 흡입관과 복귀관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유압작동류가 탱크에 벽면을 타고 흐르도록 하여 유압작동류에 혼입되어 있는 기포와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1. 베플 81. 다음 중 고속회전 및 정밀한 이송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또는 초경합금의 절삭 공구로 가공하는 보링머신으로 정밀도가 높고, 표면 거칠기가 우수한 내연기관 실린더나 베어링면을 가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3. 정밀 보링머신 82. 절삭 가공시 발생하는 구성 인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고속으로 절삭할수록 구성 인선은 감소한다 83. 정결제로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여 주형을 제작하는 주조법은? 4. 쉘 몰드법 84. 전기저항 용접을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으로 분류할 때 맞대기 용접에 해당하는 것은? 3. 플래시 용접 85. 수나사의 바깥지름, 골지름, 유효지름, 나사선의 각도, 피치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4. 투영기 86.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때 다음 중 가장 정밀도가 높은 측정법은? 3. 삼침법에 의한 측정 87. 용접봉의 용용점이 모재의 용용점보다 낮거나 용입이 얕아서 비드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위로 겹쳐지는 현상은? 3. 오버랩 88.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A0.60, B48 89. 방전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도가 높은 재료는 가공이 곤란하다 90. 수기 가공에서 순화사를 가공할 수 있는 공군은? 2. 다이스 91. 블록 A와 B의 질량은 각각 11kg과 5kg이다 두 블록 모두 지상으로부터 2m 높이의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놓았다 블록 A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3m 매추었다면 풀리의 마찰에 의해 손실된 에너지는 몇째인가? 2. 45.7 92. 타격 연습용 투구기가 지상 1.5m 높이에서 수평으로 공을 발사한다 공이 수평거리 16m를 날아가 땅에 떨어진다면 공의 발사속도의 크기는 약 몇 미터 매초인가? 4. 29 93. 곡선 경로에서의 질점에 운동을 기술한 것 중 맞는 것은? 3.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면 전체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법선 방향이다 94. 그림과 같은 진동계의 정적 처짐을 측정하니 0.075m이고 물체 B를 제거한 후에 정적 처짐을 측정하니 0.05m이었다 물체 B의 질량이 3kg일 대 물체 A의 질량은 몇 kg인가? 2. 6. 95. 단진자의 원리를 이용한 추시계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 시계가 더 빠르게 가는 순간은? 2. 기역과 1 96. 다음 일자유도 진동계의 임계 감쇄는 몇 엔 SM인가? 3. 800 97. 크랭크함 AB가 A점을 중심으로 각속도 로드에스로 회전한다 그림의 위치에서 피스톤 핑키의 속도는? 1m 2. 왼쪽 방향 200m 매초 98. 같은 차종인 자동차 B, C가 브레이크가 풀린 채 정지하고 있다 이때 같은 차종의 자동차 A가 1.5m 매초의 속력으로 B와 충돌하면 이후 B와 C가 다시 충돌하게 되어 결국 3대의 자동차가 연쇄 충돌하게 된다 이때 B와 C가 충돌한 직후에 자동차 C의 속도는 약 몇 미터 매초인가? 3. 1.15 99. 반지름이 0.5m인 바퀴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간다 B는 20IMS이고 아우는 5im 매초 2일 때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바퀴의 하단점 A의 가속도는 몇 미터 매초인가? 3. 800J 100. 그림은 가속도계의 내부를 일자유도 시스템으로 단순화시킨 모델이며 고유 진동수는 이 가속도계를 오메가의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 물체에 부착하여 가속도의 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할 경우 오메가와 오메가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1. 오메가 오메가엔 1. 오메가 오메가